하긴 해야겠구만 아이군때메 맞죠? 망할 놈의 새끼들 정마담규님 어서오세요 2만개는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어디다 다이얼을 다 썼지? 한 번 더 내가 있다고? 이 전화 날개가? 잠깐만 아따 아이고 아이고 제가 한 번 클릭하고선 태양님이 되셨어 화면에 날개 자 일단 한개 한 3,000 다이아 쓴 것 같아 자 아이콘 하나 먹었죠? 그쵸? 음 이거구나 자 오늘 잘 됐네요 하나 또 먹었죠? 아이콘도 하나 먹고 와아 여기서 가져간다고? 바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맞죠? 깜빡했다 하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quella 느낌 왔는데 참 그러니까 좌우 어떠보니까 신빈 음.. 이야.. 아쉽고.. 와.. 아니 이렇게 비벼도.. 이렇게 비벼도 안되는거야? 초반 레이스 좋았는데 여기서 망했다. 아참 달 3원 됐네 아.. 저랑 인연이 없나봐 지금 두 번 충전했어 아니 아까 내가 막 비볐잖아.. 비볐는데도 안되네.. 지금.. 지금.. 뭐냐.. 두 개를 하나씩 먹었죠? 그죠? 그러면은 점수에서 하나씩 사면 되겠죠? 그죠? 어.. 하나 사고.. 하나 사고.. 하나 사고.. 하나 사고.. 정마담 주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음.. 정마담 고마워 흠흠.. 흠흠.. 자 그 다음에 룬 하나씩 성급 700만 어.. 780만 105억 8천 6백만 자 105억 8천 6백만 105억 8천 6백만 여기서 100만 오르겠지 이거 하나 하면 음 93만 귀신품을 폐기하면은 보물 점수를 주죠. 음 근데 이게 이게 웃긴게 뭐냐면요 자 한정 보물에서 귀신품 폐기 누르면은 보물찾기 템이 나오죠. 이게 그냥 귀신품 폐기는 공용을 하되 점수는 공용을 안해요. 음 한정 보물에서 나오는 거 폐기하면은 한정 보물에서만 쓸 수 있고 보물찾기에서 나오는 거 폐기하면은 보물찾기에서만 쓸 수 있고 음 아 10개를 채웠구나 자 그러면은 굽굽을 하나 더 만들 수가 있네 그죠 마공석 아이저 뭐야 연마석을 10개를 채웠으니까 어 갑옷이나 장갑을 갑옷 사연 아이저 요것만 하면은 106억은 찍을 것 같아요 아이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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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노가다의 시간입니다. 자, 피해 추가, 회심 확률, 회심 저항 지금은 회심 확률, 회심 저항만 있죠? 그러면은, 이걸 착용하면 투력이 괜찮을 거에요. 자, 천만 올랐죠, 천만. 회심 확률, 그러니까 제 투력 기준으로 회심 확률이 하나, 고급 속성이 하나 붙을 때마다 그게 천만 효과거든요. 음... 음... 좋아요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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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